으아아아아아 이거! 형 올라갔어 형이. 올라갔어. 어부진이. 자아. 돌핀. 돌핀 prol핀. 돌핀. 돌핀 돌핀. 어 지금 배럴로를 하고 돌핀 했거든요. 와. 멋있네. 본인의 예상대로 돌핀 물로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지켰어요. 89m, 탈락. 자신 있습니까? 앞에서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다 실수를 하시는 거 보고 약간 긴장은 되는데 침착하게만 흥분만 안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록은 김동성 선수의 46초가 1위입니다. 준비 출발! 젊은 에이스 민혁 B2B의 민혁 아주 안정적으로 자전거를 탑니다. 모두가 바뀐 두 곳 양호, 주중의 양호선조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안다, 안다!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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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쏴야지 계속 야, 이게 어렵네요. 양호선조 들어가지도 못하고 쇼리 사실 지금 아치발을 들고 있을 정도로 안장이 높습니다. 어디 갑니까? 자, 본인의 팔자라 생각하시고 자, 준비 출발! 자, 지금 현재 김동성이 1위 권재관 그리고 권태호씨가 거의 결승 결승 라운드 진출을 확정했고요. 지금 그 밑에 부분의 선수들은 시원합니다. 좀 더 가야돼요. 자,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잘해요. 잘해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너무 느린... 침착하게 여기서 숙력 줄이면 안돼요. 너무 느리면 안돼요. 힘 받아야돼요. 힘 받아야돼요. 자, 침착하게 자, 지금부터 슬슬 속력을 내줘야됩니다. 그의 힘을 받아요. 슬슬 속력을 내줘야돼요. 자, 지금부터 속도! 숙도! 너무 침착하게 자, 좋아요! 자, 좋아요! 힘!! 아니요. 페달 밟아야돼! 페달 밟아야돼! 페달 밟아야 돼! 페달 밟아야 돼! 자 갑니다 쇼리 좋아요 자 갑니다 쇼리 좋아요 갑니다 쇼리 좋아요 자 쇼리 쇼리 넘어 손바톤 눌렀습니다 성공 오 쇼리 성공 52초 4 2를 기록하면서 2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예선전 마지막 솜스 마지막 멋지게 성공하면서 우승을 하는 엔딩은 누군가요 12번 임치빈이 되겠습니다 과연 김동승의 기록 46초를 깰 수 있을 것인가 자신있습니까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시간은 40초 자 마지막 임치빈 출발 자 사전에 연습 때는 빠르다 빠르다 지금 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인 자세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체육인 체육인 자 지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자 두번째 자기와의 싸움 이겨냅니다 자 이제 세번째 자기와의 싸움 작은 소리죠 브레이크 소리 자 균형이에요 자 네번째 여기서 천천히 치고 나가야 돼요 속격 붙여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치고 나가죠 자 세달을 계속 밟아줘야 되거든요 세달을 계속 밟아줘야 되거든요 세달을 계속 밟아줘야 되거든요 아까 탈락됐는데 똑같은데 좀 탈락을 하네요 아 네 사람은 한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두번 실수하는 사람을 우리는 바보라고 합니다 아 아 탈락 선차념을 찾으며 레이스 결승전에 진출할 5명이 확정된 가운데 아 아 탈락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회 심하게 간단한 대자 보아쟁이 시작된다 일자로 뛰는 겁니다 일자로 진짜 웃길 것 같아요 그냥 뛰는 거예요 깡초 동네 바본데 완료 마지막 결승 티켓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자 우리 지금 먼 길 떠나고 있는 실패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패자 보아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네 안녕 안녕 저희 패자 보아전에서 한 명이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그 한 명이 체력이 정말 많이 떨어질 겁니다 아 그래요 본인은 자전거가 없잖아요 고가의 자전거가 나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 고마워요 고마워요 손만 고르고 있었어 나 진짜 먼 산 보고선 왜 그래요 그랬지